오늘부로 왁트모르즈비 강제완성 할겁니다 완성 안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부실꺼야 오케이? 이걸 더이상 물고 늘어지는가요? 오늘 강제완성이에요 자, 대음 지도 완료했습니다 GK 어... 오른쪽도 일단 메꾸긴 하세요 저기 흉하니까 왁트모르즈비 모드가 없잖아요 미니맨 모드 어... 그래서 항상 미니맨이 마려웠는데 아주 좋네요 미니맨이 마려웠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진짜 보인다 어...보여 왁트모르즈비가 한눈에 보여 보니 아 대음 갤락시뷰 갤락시뷰님 볼까요? 여기 워딩미 아 여기 이거 정자 추가됐고 뭐 이런 나무는 원래 추가됐나? 있었던건가? 여기 뭐 조경하고 이렇게 싹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진짜 리얼 끝? 어 여기는 뭐... 저번에 봤던거랑 비슷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음... 오케이 갤락시뷰님도 여기 끝났습니다 좋아요 아 수고하셨구요 음... 저번이랑 거의 뭐... 비슷한데 좀 다듬으신 것 같네 깔끔하게 뭐 이렇게... 살짝 미완된 부분... 사실 이제 80에서 90% 완성되면은 그 뒤로는 솔직히 마무리 작업은 잘 티가 안나 아 여기도 멋있어 음... 레게노야 어 자 대음 동교 대통합 미친다 취한다 레게노 여기 워딩미 항구마을도 이제 끝을 선언해야겠네요 아 항구마을의 시작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만든 생각이었지만 야 항구마을팀도 칭찬받고 싶댄다 항구마을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항구마을 네온 더 빌더님 아 좋았구요 어 항구마을은 뭐 근데 다 봤기 때문에 저번에 근데 이 안에는 솔직히 완성이 안되있었는데 이 안도 됐어? 아 이 안에는 여전히 약간 비어있지만 음... 완성 아닌데 완성이라고 하고 박수 받아버리는 클라스 예... 일단 이 정도면 완성이지 그치? 어 이 정도면 완성이야 여기 항구마을 지리긴 해 어... 대음 지하광자 조명패치 보자... 음... 여기가 진짜 좋아 여기가 밝아서 좋아 좀 아 이게 일부러 위에 쫙 있으면은 너무 비출까봐 이거를 단을 놔가지고 안 비치게 가려놨네 빛을 아까보다 조금 더 괜찮아진 거 같긴 한데 하지만 아직도 좀 어둡다 근데 음... 아직 좀 어둡다 좀 더 밝게 해도 될 거 같애요 그렇지 아... 오오오오오오오락실 벽 좋아아 농구 보이고 어 오락실벽 좋아 킹락실 좋고 자 대음 임원 두명 군바했어? 다 죽었어 근데 여기에 누가 또 뭐 올리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누가 빨리 완성해 오늘 강제 완성이야 오늘 강제 완성이니까 야 여기 그냥 뚜껑 덮어 대충 통조림 마냥 오늘부로 왁트모르즈비 강제 완성할 겁니다 완성 안된 부분 있으면 그냥 부실 거야 오케이? 더 이상은 아니고 이제 시즌2 제대로 가야 돼 이걸 더 이상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강제 완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왁트모르즈비가 개빡 생긴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우왕궁 마을 여기가 미니모르즈비급이야 보시면 미니모르즈비가 딱 이정도 사이즈거든요 미니모르즈비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이게 존내 커요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저도 이제 마지막 기념으로 뭐 하나를 왁트모르즈비 시즌1 기념비를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디다 만들까? 아 시청 앞 아 시청 앞 왁트모르즈비의 근본 왁꽃집 앞에 왁꽃집 앞에 여기를 이용할까? 여기다가 지어야겠다 여기다가 해야겠다 여기 좋다 기념비를 보통 어떤 어떻게 이렇게 묘지처럼 지어야 되나? W로 짓자 그러면 W W를 만들 건데 여기서 자 2019년 왁트모르즈비 매트 떠오르면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뉴욕 자 2019년 왁트모르즈비 이거 자 2019년 왁트모르즈비 형 바닥 구멍만 뚫으면 완전 응가하는 거 같아 예 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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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사랑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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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려 왁트모르즈비 시즌1 기념동산 저게 뭐죠? 베스킨라빈스 30일인데 누가 3을 미뤘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보는 거죠? 시작각 나왔다 시작각 썸네일각 나왔다 자 킹하여 어 킹하 분들 시간 더 필요함? 아 아 여기 나무 예 아 여기 나무가 아 이렇게 이런 건축물과 융화하면서 나무가 건축물을 뚫어버렸네 그냥 뭐야 몬스터야? 또 이런 큰 나무가 하나 있어주면 좋지 뭔가 누가 잡고 천공해성 왁피탈을 끌어내리는 거냐 누가? 원래 엄청 높이 있었는데 원래 추락중이냐 착시야? 어 아 이거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 딱 애매했는데 어 잘 채워넣습니다 어 나무 아주 좋아 등대 좀 업그레이드 됐나? 아 여기서부터 딱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싹 레게노고요 등대 관리진 사무소 집합수 집 덕후야? 관리진은 뭐야? 어 이거 뭐 오타야? 어 아 이렇게 진짜 덕후네 이거 약간 다다미 일본식이네 약간 어 근데 잘 만들긴 했네 어 관리인 사무소 좋았습니다 킹하꼬요 여기 좋았고 등대 여기 밑에도 깔았고 나무 박았고 아 여기 위에도 조경을 싹 해서 깔끔하게 했네 여기 해변 상가 그치? 야 여기 완전 휑했었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된거에요 여기 알지? 기억나지? 이거 근데 뭐냐 W 이거 뭐냐? 등금없이 어 여기도 쌓았네 어 잠깐만 야 이거 임시로 쌓았어? 잠깐만 이거 쌓았고 예 그리고 그 여기 보면은 야 이거 억지로 완성시켰는데 위에 그냥 어 그렇지 옥상으로 옥상으로 깔았네 이게 완성이었어 어 어쩔수 없어 빨리빨리 가야지 후따후따 왁트볼 집이지만 언제까지 여기 붙잡고 있을거야 인정? 이것도 좋았고 킹하네 어 야 들어가면은 와 이거 쫙 올라가 멋있는데 여기서 와 여기 안에도 다 꾸몄으면 레전드였을텐데 이거를 하려면은 우리가 또 반세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예 적당 적정선에서 타협 보는걸로 이 정도로 겉에 어 왁구람 왁구람 가자 어디가 완성됐죠? 온전 부분 다 꾸몄어 따당 따다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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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당 따다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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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구람은 저번에 자세히 다 봤으니까 오늘은 자세한 이런 설명 이런 부분 하나하나 다 생략한다 자 여기 업그레이드한 부분만 볼게요 야 여기 여기 완성했다는거죠? 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깔끔트로 완성됐고 너무 깔끔튀하고 온천 너무 좋아요 온천수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온천수처럼 물이 뽀얘 여기는 근데 원래 이런건가? 여기 온천수 불었어 여기?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왁구람 드디어 완성이야 정말 위용을 보세요 고생 많았어 왁구람을 이렇게 그냥 퍼펙트하게 예 재현한 클라스 레전드였어 어 감사드립니다 땡큐 응 크루즈는 VR끼고 다음에 제대로 한번 다시 와야겠어 너무 지금도 헷갈려 어디가 어딘지 아 외관 변경쓰 아 외관이 뭐 좀 변경됐나봐요 예 약간 건축양식과 짬뽕 됐네 아 밑에 왁크루즈라고 적혔네 그리고 밑에 어 뭔가 더 확실히 세지긴 했다 겉에서 봤을때 어 크루즈 세지긴 했어 약간 자 없나요 그리고 회의장 어 회의장 크루즈는 무슨 도라에몽 주머니 같아 뭐 다 있어 아 회의장 어 아 회의장 여기 좋네 네네 의자 뒤에 보면 참가하신 분들 이름 있어? 아 아 좋네 어 킹아 또 또 안내해 주세요 아 다 세부적인 디테일 추가라서 오케이 어 VR때 봅시다 VR때 음 이게 뭐야 이거 음 약간 추억이네 이거 이때까지만 해도 트위치 되게 클린했었는데 어 해피나루로 다 하나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냥 어 개씹참 이때 참 좋았는데 예 감사드리구요 예 아 여기서 아 여기 이제 왕궁이죠 예 왕궁이고 예 여기가 이제 왕궁인데요 음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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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궁마을 풍성해졌습니다 야어어 풍성해진 하루만에 이렇게 될수 있었어 풍성해진 왕궁마을 아 여기서 또 재밌는게 자연생성마을이 마침 뒤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게 아니라 마인크래프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연생성마을이에요 마인크래프트 근데 뭔가 왕궁에 소속되지 않고 변두리에 있는 시골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어 여기는 이제 왕궁 성도 어 그리고 여기는 변두리 여기서 왕께서 잘 동치해주셔서 먹고살기가 좋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언제 저 왕도에 들어가 볼꼬 이러면서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있잖아 어 이런 느낌이에요 농업지역 서민들 어 아 또 어 이거 누가 해놨네 W1 W1 누가 또 해놨는데 왁트모르지미 일시즌 완공 크으으 왁트모르지미 건설을 위해 마을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야씨 뭔 개소리야 예? 음 어쨌든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연동되는 부분이라 이 말이구요 야 여기서 뭔가 연기가 또 모락말락 흘러나오는 이런 불뚝 야 그리고 여기 이제 호수 이제 이거 있고 여기도 너무 잘했다 어 이 아래까지 막 집들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막 나무들 화물들 컨테이너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잡아올린 물고기들 수산시장 참 하면서 이 아래쪽에도 여기도 뚫었네? 어 여기 뚫었네 여기 결국에 살렸네 여기 원래 봉인되어 있었는데 어 공업지역 어 아 공업지역 살렸네 잘 살렸네 와 생선 잘라져 있는거 싫어하냐? 야 생선 토막나서 잘라져 있는거 아 이렇게 해서 와 이제 진짜 원래 여기 개뜬금 없었거든요? 우한궁성? 지금은 뭔가 이 주민들의 이거에 탁 돼가지고 레전드로 이뻐 어 레전드로 어울리게 됐어 이거를 이걸 살리네 물론 막트무로즈비 전체가 아직도 짬뽕이긴 하지만은 야 여기도 이거 확 여기도 성벽이 여기 탁 해가지고 아 잠깐 여기에도 문이 생겼네 와 여기에도 문이 생겼어 어 어 감사드리구요 와 이렇게 해서 왁트무로즈비 시즌1 완료 그 찐따같던 왁트무로즈비가 맞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야 하늘에 떠다니지마 야 어 야 T1 야 야 앉아 빨리 앉아 어 저 한자리 또 비우는거봐 안 땡기는 거 봐 저거야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쯧 쯧쯧쯧 자 갑니다 자 드디어 왁트모르즈비 1년간의 대 장정이 막을 맞췄습니다 가끔씩 시간내서 만든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편집본이 1년 동안 계속 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쵸? 일주일에 한편씩 업로드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사실상 10일에 하나정도 일주일에 하나에서 10일에 하나정도 업로드를 1년동안 꾸준히 해온 왁트모르즈비 그리고 왁트모르즈비를 위해서 많이 일해주신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왁트모르즈비를 위해 활약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더 많아요 이거에 두세배 있는데 오늘 다 접속하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로만 거시기하는 부분이구요 할말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샤니즈 슬리퍼님 얘기 말하기 귀찮았다 여러분들이 말하세요 이렇게 이러면서 편집자분이 여기서 노래를 깔아주는거지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아멘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왁트모르즈비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마쳤구요 마지막으로 찾아올 왁트모르즈비인 VR 컨텐츠에서 진정한 왁트모르즈비 최종 컨텐츠를 하는 그날을 기다려주시면서 여태까지 왁트모르즈비 시즌1을 사랑해주셨던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 왁트모르즈비 VR로 찾아뵙겠구요 왁트모르즈비가 끝난 이후에는 뉴 왁트모르즈비 혹은 왁트모르즈비 시즌2 그날까지 다시 만나요 유 파 왁트모르즈비 우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arez nossorat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